한국 골든미스의 희망 독신의 아이콘 안문 독신 아직까지 독신이에요 하지만 많은 분들이 그런 생각은 합니다 한국 남자 말고 외국 남자로만 사귄다 연예계 여성들 중에서 이런 분들이 간혹 있어요 요즘 뭐 전혀 그런 게 이상하지 않죠 사귀어 보기도 하고 그리고 만나보기도 하고 또 제 취향도 어떻게 보면 솔직히 100% 우리 한국 남자보다는 외국 남자라고 하면 맞아요 100%? 아 그래요? 제가 자주 가족들 때문에 외국을 나가다 보니까 접할 기회도 많았고 그리고 또 실제로 외국에서 또 사귀어 보기도 했고 그런데 이제 결정적인 게 이제 언어가 좀 더 깊게 들어가려고 하면 이게 대화가 더 이상 안 되는구나 제일 힘들었던 거는 실제로 보면서 얘기하면 눈빛으로나 어떻게라도 얘기가 가능하잖아요 표현도 가능한 이게 전화상으로 만나면 정말 힘들어요 전화상으로 만나면 정말 힘들어요 그 사람 표정도 보일 수도 없고 그런데 최근 연애 상대가 호주인이라고 들었는데 우리 언니네가 이제 남태평양에 살아요 솔롱홀 아일랜드에 거기서 사는데 거기서 언니를 통해서 소개를 받았죠 아 정식으로 소개팅을 하신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거기 이제 호주 은행이 들어와 있는데 거기 이제 지점장이었어요 같이 이제 골프도 치고 뭐 수영도 가고 그랬는데 그분의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? 저보다 한 두 살 만났죠 오 딱 좋은데요? 아 그럼요 그분도 좋은이시고 완벽한다고 그러면 좋거든요 네 그 게리는 은행지점점 그 게리는 나보다 두 살 아 게리예요? 게리 게리가 많아요 게리가 많아요 이름이 게리 빅인데 빅? 네 이제 성이 빅이고 이름이 게리예요 아 빅이에요? 그분이 이미 결혼했을걸요? 결혼했을 거예요 아마 아 그분은 한국으로 따지면 왕이죠 성이 왕시죠 왕계위나 왕계위나 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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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랬는데 오오 아주 잘 진행을 돼 갔다가 예예예 하하 그 정서가 안 맞으니까요 어느 순간 어떤 그 친구하고 이제 같이 집을 한번 놀러 간 적이 있는데 스쿠버를 그렇게 즐겨해요 스쿠버를 꼭 집에 갔더니 이렇게 하얀 솜에다가 이런 예쁜 바다 속 깊은 데서 꺼지고 올라온 그 슈웨일 있죠 조개 이런 것들을 이렇게 모아놓은 그 취미를 갖고 있더라고요 남자분이 네 근데 전체가 다 하예요 너무너무 갖고 싶은 거예요 그 조개가 특별해요 그래서 와 이거 너무 예쁘다 예쁘다라고 하는 거는 갖고 싶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우리나라 남자친구 같으면 그래 가질래? 그럼 여기 뒤에서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여자친구 예쁘다 너무 예쁘다 그거 많은 거 주시네 그깟 조개 껍데기 그쵸 근데 그깟 조개 껍데기가 아니야 또 들어가면 되지 굉장히 기쁘 그럴 텐데 내가 보고 있는데 이걸 탁 채가더니 제자리에 솜 위에다가 다시 이렇게 이렇게 소중히 놓는 거예요 거기서 빈장이 순간 빈장이 확 깠죠 정말 정말 아 진짜로요? 사실 근데 저는 그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직까지 어떤 마음을 안 열었는데 자기가 가장 아끼는 거를 약간 추잡스럽게 달라는 거 아닌가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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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럴 수 있는 거지 그럴 수 있어 진짜야 기분 나쁘지 순간 쇼크가 오더라고요 섭섭함 보다도 아 그런 거 아니 그래도 손 잡고 뭐 이렇게 뽀뽀라도 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이죠 그러니까 말이죠 아니 맞아 맞아 그리고 그분이 나이가 굉장히 어린 것도 아니고 그런데 그런데 또 이 조개 하나가 이게 기회가 된 거지 그 전부터 이렇게 과자를 이렇게 먹잖아요 과자 과자를 먹으면 하나 먹어볼래? 이렇게 먹으면서 이렇게 주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럼 내가 이렇게 먹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걸 먼저 먹으라는 말이 없어요 아 안 줘요? 같이 있는데 혼자 먹어요? 네 그게 굉장히 그게 몰라요 다른 분들은 모르겠는데요 네 그래서 야 참 이게 이상 이게 도치페이도 굉장히 몸에 밴 도치페이예요 그건 원래 데이터 할 때도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정신을 차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가만히 있어봐 내가 남자를 볼 때 열 가지 중에 하나만 마음에 들어도 결혼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열 개 중에서 두 세 개가 마음에 안 들어도 안 만나는 사람이 있어요 또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저 사람을 그러면 계속 이런 거를 그러면 이 사람은 이 사람 나름대로의 나라에서 그렇게 살아왔고 또 내 정서는 정서인데 너무 내 정서에서만 또 이렇게 바라보면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아 근데 한 번 이렇게 딱 마음에 쇼크가 오니까 처음 같지는 않아요 아 마음이 그렇겠지 아무래도 마음이 이렇게 상했는데 또 그분은 모르실 거 아니에요 알죠 그거에 마음이 상했다는 걸 모를 거 아니에요 상대방은 호주 사람이 그런 거예요 아니면 개리가 좀 개리가 좀 그런 거예요 내가 호주 사람을 많이 안 만나봤을 모르겠는데요 그 사람만 만나봤기 때문에 모르겠어요 아니 근데 샘 해밀턴한테 한 번 물어보고 싶어요 아니 원영 씨가 많이 남자 입장이었다 다 주죠 조개요? 아니 조개껍질이요? 조개인데 되게 소중한 조개야 아무리 소중해도 우리는 조개 쌓아만 관자에 관심이 있지 조개껍질이 있는데 그것도 그런데 어쨌든 몇 개월 만나신 마음을 되게 준 상태였는데 예쁘다 하나에 여자들은 그런 거 되게 많이 보잖아요 하나의 행동에서 자소한 거 하나에서 자소한 거 하나에서 이 남자의 성격을 보자 이런 게 좀 있거든요 우리는요 큰 명품백을 사가지고 와서 네 가져오라고 할 때 감동을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요 음 오늘 뭐해 왜? 그러면 음 나랑 오늘 한번 놀아볼까? 어떻게? 지금 가장 야한 생각을 해봐 뭐해 왜 왜 해봐 응 했어 그걸 나랑 오늘 하자 와 저거 진짜 언어의 장벽을 느끼죠 이게 한국 사람을 표현하기 시작도 못해 이거를 영어로 하려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선생님이 진짜 제가 조사하면서 느낀 건데 아 아